정성스레 단장을 하고 아껴둔 고운 신발을 꺼내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선 길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관광 택시 4바퀴가 가는 길에는 떼묻지 않은 자연이 있고 구수한 입담이 더물고 있습니다. 색다른 추억이 쌓이는 시간. 달아 놀. 몰랐던 데거든요. 곡성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데지만 이렇게 다른 데는 자연이 있고. 최초로 가장 편하게 다닌 여행. 제가 왜냐하면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잖아요. 오늘도 구경하고 내일도 구경하고 한 3박 4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초여름 길목에서 만난 곡성의 관광 택시 72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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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